오락실에 사는 전설적인 두 마리의 용은 무엇일까요? 정답! 정답! 이인용! 땡! 땡! 이인용 아니야? 이걸 모르는구나. 이걸 몰라, 이걸 몰라. 아니, 이인용 아니야? 이인용 아니야? 시간 간다, 시간 가. 몇 초 안 남아, 이인용! 정답! 정답! 정답, 엄정아! 성인용! 성인용! 아니, 뭐 하는 거야, 이인용! 성인용! 아니, 누가 성인용? 아니, 뭐 하는 거야, 이인용! 아니, 애기들이, 애기들이 하는 거 말고. 아, 웃긴다. 몇 글자인가? 세 글자인가? 네 글자다, 네 글자. 자, 이제 시간 없다. 아, 전설적인데. 5! 4! 4! 2! 잠깐만! 정답! 정답! 어, 그렇다, 맞아, 맞아. 삐욕 삐욕! 맞다! 야, 이거! 야, 이거! 야, 이거! 야, 이거! 야, 이거! 정답을 딱! 뛰어, 뛰어! 뛰어! 뛰어, 뛰어! 뛰어, 뛰어, 뛰어! 역시 우리 팀이 역시 뛰어, 뛰어! 뛰어, 뛰어, 뛰어! 이혼의 어려운 문제다! 임금님 앞에선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! 사자성으로! 임금님 앞에서 침을 뱉을 수 없다! 넌센스인가! 넌센스다! 임금님 앞에서는 침을 뱉을 수 없다! 사자성! 스탑트! 어, 김상경? 용재호 투! 용재호 투! 발달은 소리 하지 마! 용재호투! 아니다! 이금님 앞에서는 침을 뱉을 수 없다. 정답! 성정화! 임전 뱉 타어! 임전 뱉 타어! 맞다! 말도 안 돼, 쟤는 어떻게 알아? 그걸 어떻게 알아? 빠졌다, 빠졌다, 빠졌다. 과장님! 야, 우리 반장님! 안 되겠다, 지금 몇 대 몇이야? 성인형이 끝나고 맞췄네. 요번에는 잉글리시 문제다, 영어 문제! 임금님과 헤어질 때 하는 인사를 영어로 얘기해라! 임금님과 헤어질 때? 이건 모르겠지. 정답! 정답! 바이킹! 바이킹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예! 그렇지, 선생님. 바이킹! 바이킹! 내 영어 잘하는 거 고려줘? 뭐야, 뭐야. 바이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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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녀시대가 타는 차는? 소녀시대가 타는 차! 제시카, 제시카! 어른아이 세지게! 옷을 제일 잘 타는 아이는? 옷을 제일 잘 타는 아이는? 오! 개파리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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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소녀시대의 멤버 중에 둘이라도 가만히 있는 멤버는? 대현이! 대현이! 해하! 박 iterate! 해하...! 어떡하누! 해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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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는가? 문제가 얼마나 수준이 하였으면 이제 6번 더 맞다. 영어 문제를 하겠다. 임금님이 헤어질 때 하는 말. 아 저 마구 마구. 아니 빨리 내놔라 인지를. 내놔라. 한국에서 데려가라. 다 끝났다고. 다 끝났어. 야 문장아 문장아. 당신은. 뭐? 파리 목숨인 거 알죠? 무슨 파리 목숨. 목숨. 바로 잡을 수가 없어서. 바로 어떻게 잡으려고. 어 안녕. 잡히면 아웃이잖아요. 어디 잡아보시지. 갈 것 같습니다. 간다. 이따 봐. 어디 잡아보시지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자. 자. 어 여기다. 어 못하시네. 여기 지났어.